하와이 희릇! 휴지입니다! 자자자 드디어 뚜둥 네 포켓몬스터 신작 소드실드가 발매가 됐죠 그래서 또 이 포켓몬 즐겨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작년에 또 렛츠고 피카츄 예.. 포켓몬 에디션도 구입했단 말이에요 스위치 한정판으로다가 포켓몬 에디션으로 샀으니까 포켓몬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포켓몬 시리즈를 관결을 본 적이 없는데 자 요번 소드실드는 한번 진드커니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꼭 필요해요 네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 주신 만큼 제가 힘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오.... 야오~~~ 포켓몬 렛츠고에서 3D긴 했지만 어 이거 스위치로 또 본가의 포켓몬을 즐기니까 좀 뭔가 느낌이 새롭긴 하네 포켓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카라르 지방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마을 멋진 곳입니다 어 이분이 뭐야 이분도 박사님이야? 포켓몬이라 불리는 신비한 생명체와 힘을 합쳐 살고 있습니다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 챔피언 단다레 배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이번에 시작부터 챔피언의 모습이 나오네 시범 경기라지만 너의 무팽 지금 끝내주겠어 복장의 상태가 리자몽 다이맥스다 그래서 요번에 회롭게 추가된 CSM이잖아요 다이맥스 다이맥스 음 안녕하세요 우리 형이 시범 경기 보고 있던 겨 호 보 오늘은 중요한 날이지 않니? 아 예 맞아요 그래서 휴지 부르러 달려온거에요 에휴 휴지도 따라와 틀림없이 선물 받을 테니까 가방 가져온 거 잊지 말고 오오 드디어 steel태 포켓몬 손에 얻으러 가는 모양입니다 오 가방 오케이 휴지는 아빠가 쓰던 가방을 들었다 음? 이거는 뭐 캐리어 아니에요? 어우 괜찮아 파션 아프지 않아 좋아요 일단은 이제 모험 준비도 끝났고 이번 포켓몬 모험 저와 함께할 동료 친구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얘는 뭐해? 우르다 무슨 일이지? 뭐하냐 너? 저거 봐! 멍텀박질을 계속하고 있어 에이 울타리 넘어가면 안 돼 거기는 무서운 포켓몬이 살고 있으니까 뭐가 있나 본데? 지금 떡밥 뿌린 것 같거든요? 배경은 좀 이쁘다 지금 여우 앞으로 바로 왔습니다 아 저기 있네 챔피언 맞네 챔피언 형이 아주 능력자야? 그때 복창 상태가 참 중2병 뭐야 스타 그 자체네 어머 멋있어요 탄타스 브리쉬 마을 여러분 챔피언 단단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고의 승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은 제게 도전해주세요 확실히 제 리자몬은 강합니다 다른 포켓몬들도 강하죠 거의 뭐 열정사나이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최강의 챌린저와 싸우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까라레즈몬 포켓몬 트레이너 모두가 강해지는 것이니까요 리자 아 나도 리자몬 갖고 싶다 야 너 키가 많이 컸구나 어디 보자 정확히 3cm 정답 역시 0이야 무적이랑 분류만한 관찰력이네 니가 규진인가 보구나 동생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어 이름하여 무적의 단델이야 아니 보통 본인 입으로 무적이라고 얘기하나요? 챔피언의 상태가 0 하하 호부 저 녀석 여전히 승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렛츠 8대 8 어우 억울거려 저러면 현타 안 오나 형 약속했던 선물은 나한테 포켓몬 주는 거 맞지? 자 여기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박사님한테 받는 건데 이번에는 챔피언 직접 주네요? 뭔가 보아하니 되게 자주 등장할 모양인가 본데 어떤 포켓몬들인지 잘 봐도 호화 불의 포켓몬 흥나숭 불꽃의 포켓몬 염번이 물의 포켓몬 울먹이 아 이거 스타트 포켓몬 뭘로 골라야 되나? 음 어? 나 얘가 좀 마음에 드는데? 어이? 흥나숭 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아 골라야 되는 거죠? 아 누구를 선택할래? 연번이는 불꽃 타입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야 울먹이 흔들리는 물처럼 서글서글 하구나 제가 포켓몬스터 X 때 얘 개굴 린자 휴굴 린자를 키웠었는데 요번에는 물 타입 말고 다른 데를 키워보죠 성나숭도 괜찮은 것 같아 얘 최종 진화연 때 좀 묵직해가지고 괜찮더라고 근데 얘는 또 때마침 최종 진화연 때 되게 예뻐요 연번이로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휴버니로 가자 이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모험을 하게 된 휴버니 일로 와요 그럼 잘들어라 포켓몬 트레이너 자신과 포켓몬을 믿어라 아니 저기요 챔피언님 대사 좀 어떻게 안 되시겠어요? 무조기 챔피언인 나의 라이벌이 되는 거야 어 바로 한번 초창기 배틀 들어가나 보네요 맞쩍 떠보자고 포켓몬 트레이너 승부를 걸어왔다 우르르르 내보냈다 우리 슈버니로 뚜껏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두 마리 들어와 몸통 박치기 아직은 기술이 없어요 빵 몸통 박치기인데 근데 사커킥을 해버리는데 좋아 불꽃셀에 배웠고요 붕나숭 어차피 제가 상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카운터거든요 푸른 태워야 제맛이 째 효과는 굉장했다 효과가 굉장했다 자 포켓몬 도감을 얻을 수 있는데 요번에 또 논란이 됐던게 그 도감이 타노스 당해가지고 절반밖에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구요 자 본격적인 모험 시작해볼건데 여기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꾸벅졸음숲 뭔가 유령같은게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법한 그런 숲인데요 오케이 여기 무슨 또 박사님 손녀가 있다는데 어? 야생애 볼 따구 뭐야 저거 잠깐만 내 포켓볼 있던가 아 저 볼 따구 데리고 가고싶은데 안타깝지만 잘가라 계속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앞에 뭐가 있길래 그러는거야 와 안개가 점점 짙어지는데 아 어쩔지 어이 소름끼지는 않겠네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는것도 이해가 가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으으응 누가 나오는겁니까 으응 으응 야 뭐야 야 뭐야 시작부터 전설의 포켓몬 아니 상상치도 못한 정체 와우 우루워드 뭐야 야 대박 이거 아니 뭐 이거 시작하자마자 전설의 포켓몬은 뭔데 저 포켓볼도 없어서 잡을 수가 없다고요 물론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겠지만 아 시작부터 전설의 포켓몬 갖고 싶다 얘가 요번 포켓몬 소워드의 주인공이겠네요 이름이 뭐지 얘가 잠깐만 얘랑 싸우자고 불꽃사리 하면 불꽃사리 안 날 것 같은데 우와 환영술 뭔데 이상한 포켓몬이야 가만히 바라고만 있다 이거 진짜 전설 포켓몬이 아니고 환영이가 뭔데요 안개 쫙 깔렸어 아무것도 안 보여 에반데 와 갑자기 그 전설의 포켓몬이 시작하자마자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본체가 아니고 뭔가 환영을 보낸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브레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이제 떠난다고 작별 인사 좀 하고요 떠나고 오겠습니다 올 때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요 엄마 자 용돈 역시 우리 엄마야 아들 마음을 딱 캐치해가지고 에이 좀 두둑히 챙겨주셨겠지 뭐 브레쉬 마을 입성했습니다 바로 연구소로 들어가볼게요 역시 맥은울리아 박사님이야 흥미로운 자료들 뿐이고 롱원 월월월 어 월시코기야 댕댕이 뭔데 거의 뭐 휴댕이급 커염이거든요 어 이분이 박사님이요 오늘은 뭐하러 온 거야 댄댈 좀 많이 젊으신데요 누나 아 박사님 아니구나 트레이너구나 얘도 제가 또 초면에 실례가 안 된다면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쏘냐 누나 아 또 포켓몬 하면은 포켓몬 센터 간호수 누나 아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죠 누나 센터랑 샵이랑 같이 있습니다 누나 치료좀 해주세요 빵빠바방 오 야 치료하는 모습 깐지나는데 얘 얘 일로와 이 부엉이 부엉이 너 이름 뭐니 야생의 파라꼬가 나타났다 너 진화하면 좀 멋있게 생겼을 것 같아 일단은 비행타입 한마리는 필요하거든요 어 너는 내 동료가 될 자격이 있어 이정도면 오케이 신나다 야생의 파라꼬을 잡았당 어 야 멍파치 슈땡이 일로와 넌 잡아야겠다 내가 꼭 됐어 요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넌 내 거야 오케이 뭐 지금까지는 뭐 잡는 거 어렵지 않네요 멍파치 강아지 포켓몬 타입 전기 달릴 때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가라를 해서는 양치기로 인기가 많다 자 도착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박사님이야 다이맥스의 비밀은 100% 밝혀진 건가요? 아니 그럴리가 아직 수수께끼 투성이란다 어허 왔구만 드디어 아 이거 미안하게 됐구나 손님이 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다니 내 이름은 매균올리야 환영한다 젊은 트레이너들아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이죠 다이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네요 박사님은 다이맥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셔 여기서 지금 호부하고 다이다이 뜨거든요 맞다이 떠서 이기는 사람이 뭔가 조금 혜택이 있을 모양인가 본데 호부야 너가 내 라이벌이 된다고 생각하니? 일로와 참격 한번 제대로 시켜줄게 어이 효재 추천장을 받기 위해 나와 싸워줘 추천장이 있어야 체육관 도전을 할 수 있는 모양인가봐요 나는 무적이 되기 위해 많은 승부를 통해 배우고 또 배웠어 본인 힘으로 무적무적하는 것 좀 헛 트레이너 호부가 승부를 걸어왔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휴버니 선에서 다 정리 가능 효과 있다 임마 카악 퇴 오케이 반피 벌써 반피 잘가요 어 귀여운 귀엽다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파라꼬 한번 능력 한번 보여줍시다 휴라꼬 까싸 얘 진화면 어떻게 생겼을려나 궁금하네 일단은 좀 패보다가 안된다 싶으면은 효과가 굉장하대요 울창한 초록의 그레스 파워 까짓 찌르기 아우 효과가 별로인 듯하나 아 때마침 상성도 유리해요 겁나 아프지 거의 뭐 바늘로 찌르기 아니라 송곳으로 찌르는 수준 우리 흑나숭 잘가시고 빰 오우 어우 야 여기서 크리티컬 뜬다고 하지만 죽는 건 너야 바이바이 휴지호부 정말 멋진 시합이었어 에에 추천장을 주지 않고는 못 빼기겠잖아 자 어 둘다 주는 거구나 오케이 추천장 얻었으니까 이제 바로 체육관 배틀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같습니다 휴지도 앞으로 멋진 어 포켓몬스 못 보여주렴 좋아 휴지 챔피언을 노려보자 좋아 뭐 같이 너가 너는 나의 라이벌이니까 당연하잖아 어 이게 뭐지 또 뭐 뭘 봤길래 리액션 해자여 아주 어 별똥물 떨어졌네 어 뭐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요 봐봐 휴지 소원의 별이야 소원의 별 저거 무슨 아이템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신비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 돌 주우면 소원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혹시 뭐 다이맥스랑 관련된 그런건가 아 맞네 맞네 포켓몬 초 거대화 시스템 다이맥스 아이템이군요 어 박사님 뭘 주시려는거죠 아 다이맥스 밴드를 착용했다 이제 저도 다이맥스를 시킬 수가 있군요 좋았어 다이맥스 장치 생겼다 그 맥아지나가 사라지고 이게 약간 맥아지나를 대체한 시스템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 소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이맥스 굉장히 기대하고 있던 시스템인데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만나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 시간에 다이맥스